알로 시작하는 게, 알로 시작하는 용어가 용어 중에서 아랍에서 나온 게 있죠. 생각을 해보면 바로 나옵니다. 알 뭐가 있을까요? 알까기 이런 건 아닙니다. 알, 알콜, 알카리 이런 용어입니다. 알지브라, 대수학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. 알케미, 우리 알케미스트 할 때. 화학이라는 이런 알로 시작되는 게 다아랍 용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종이가 들어가서 르네상스가. 이걸로 시작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